항상 이제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사람들이 다 이기적인 면이 많으니까 본질을 보려고 하면 불편하니까 안 보려고 하는 거죠 이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씨 완전히 지금 덫에 갇힌 거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뭐 윤 대통령을 비하해야 될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냥 냉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인이 대통령 놀이하는 거 하고 해외에 의전하는 거 하고 그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뭐 장관 하나 제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까 덫에 완전히 갇힌 겁니다 한동훈 씨도 뭐 잘하면 대통령 한 번 해먹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왜 저린 거 하니까 세월이 흘렸지만 그래도 김대중 전 조선일보 주필 걸은 사람들이 많이 보지 않습니까 두 사람은 결국 검찰 출신이고 한쪽 망하면 다른 쪽도 망한다 한동훈 대표가 유일 출구는 정부를 돕는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하지만 한동훈이가 돕든 안 돕든 간에 윤 대통령의 처지는 나아질 가능성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유난 갈등하면 누가 좋은가 이대로는 보수의 반역자가 될 것이다 두 사람이 갈등하든 갈등하지 않든 간에 지금 가두리 양식장에 완전히 갇힌 상태는 그 구조는 변경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두 사람은 어차피 이대로는 보수의 반역자가 될 것이다 이미 두 사람은 보수의 반역자가 된 겁니다 김대중 주필 정도가 되면 80대 초중반 정도 되었을 거 아닙니까 조금 더 솔직한 이야기를 하면 국민들이 깨어나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이분도 조선일보에 글을 써야 되기 때문에 좀 솔직한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울 거라고요 김대중 주필 정도가 솔직한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대한민국에서 누가 솔직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대로는 보수의 반역자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이미 그들은 보수의 반역자가 된 겁니다 홍 박사님 무슨 소리를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까 두 사람이 다 선거를 덮었기 때문에 선거를 그냥 덮어버린 겁니다 한 사람은 덮으면 자기 한 끼도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거고 한 사람은 뭡니까 덮는 것이 본인의 정치적 이득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 안 했겠습니까 제가 지적하는 것은 김대중 칼럼이 이렇게 화려하고 글을 잘 쓰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글의 친실됨이라는 것이 참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논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김대중 전 주필의 칼럼의 영향력을 생각해 가지고 논평을 하는 겁니다 딱 여러분들 제가 지적하지 않습니까 이대로는 보수의 반역자가 될 것이다 김재중 주필은 미래형을 썼지만 저는 뭐라고 쓴 겁니까 현재 완료형을 쓰지 않습니까 그 차이인 겁니다 그러니까 화려한 글을 다 핵심과 본질을 숨겨야 되기 때문에 글들이 굉장히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면이 보이는 겁니다 탄핵놀이에 함몰된 야당과 개딸들은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과 이 문제를 천년 만년 붙들고 시비하고 싶겠지만 나라의 안부와 국민의 경제생활이 날로 어려운 상황에서 집권 세력은 이제 다른 과제로 넘어가니 진정 국민 눈높이에 합당할 것이다 다른 과제로 넘어간다는 것은 법을 만들 수 있어야 다른 과제로 넘어갈 거 아닙니까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연금계획을 할 수 있습니까 교육계획을 할 수 있습니까 노동계획을 할 수 있습니까 본인이 얼마 전에 이야기했던 도심 재개발 활성화를 통해 가지고 혹은 여러분들 아파트 여러분들 신도시 재개발을 활성화해 가지고 무슨 주택공급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까 거기도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이고 반드시 국회 법을 통과시켜야 될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국회에서 아무것도 통과시켜 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뭘 할 수 있습니까 저출산 무슨 대책을 세워 가지고 국난의 준환은 비상사태다 그래서 저출산 하려면 법이 필요한데 그 법을 누가 통과시켜 줄 겁니까 통과시켜 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김대중 주필의 화려한 글 속에서도 항상 뭡니까 그냥 공자활 맹자활 수준입니다 집권 세력은 이제 다른 과제로 넘어가는 게 진정 국민의 눈높이에 합당한 것이다 집권 세력이 그냥 합바지라는 겁니다 진짜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안에 있는 겁니다 그냥 합바지 대통령이 뭡니까 국힘당 당적을 갖고 있는 대통령인 겁니다 물론 이런 말씀을 드리면 가끔 가다가 댓글에다가 아니 그럼 공 박사님은 이재명 편이네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 할 수가 없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러면 내가 어떻게 설득하겠습니까 내 이야기를 듣고도 공 박사님 이재명 편이네요 공 박사님 좌파네요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제가 뭐 그걸 변호하겠습니까 대책 없구나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까 집권 세력은 이제 다른 과제로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인기 단축하고는 여러분 나오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협력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로서 해야 될 첫 과제는 윤 대통령과 관계 설정이다 관계를 설정하든 말든 관계가 없는 겁니다 한동훈하고 여러분 윤석열이 대가리 빡고 여러분들 싸우든 가든이 그건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두 사람들은 그냥 두 사람들이 선거 문제를 묵인했기 때문에 그냥 한 사람 꿈은 한여름밤에 꿈이 된 거고 한 사람은 뭐죠 어쨌든 퇴임까지 임기를 유지하는 거 하고 퇴임 이후에 우선 자기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어려움 당하지 않는 거 그것밖에 지금 없을 겁니다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물론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네요 의사들 때려 패는 거 그거야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이 좋아하는 일이니까 포정관리함이 좋아하는 거니까 그거는 마음대로 해라 이야기죠 네 죽는 길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않습니까 빨리 죽어라 죽어라 이런 거지 않습니까 더 때려가지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두 사람은 한국의 검찰을 대표하는 동종인이고 그들은 같은 배를 탄 사람이다 한쪽이 망하면 다른 쪽도 망하게 돼 있다 뭐 망할지 안 망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동전의 양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 다 정직함과는 여러분들 이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대가를 이제 다 치르지 않겠습니까 본인들만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니고 국민들이 어마어마한 비용을 치르게 되는 거죠 뭐 한 대표의 처지에 정통 보수 정당을 계획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참 김대중 주필 글을 보면서 이제 나이가 좀 들면 좀 정직하게 글을 쓸 수가 있는데 그냥 글이 뭐 이렇게 다 이리 꼬고 저리 꼬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하나도 매가리가 없는 겁니다 정직하지도 않고 옛날에는 참 필봉이 매서웠는데 유일한 출구는 한 대표에게 열려있는 유일한 출구는 윤 대통령의 정책을 옹호해 주고 정부를 위해 길을 뚫어주는 소수 여당으로의 투신이다 유일한 출구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제가 알 길은 없습니다만 윤 대통령의 정책을 옹호해 주든 옹호해 주지 않든 간에 법을 만드는 모든 파워를 더불어민주당하고 여러분들 여타 야당이 지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씨가 윤 대통령을 협조하든 협조하지 않든 간에 그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중요한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모든 종류의 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정책이라는 것은 법을 통과시켜야 가능하지 않습니까 법을 통과시킬 수 없는 상황을 두 사람이 스스로 만든 거니까 뭐 나만께 다 달 필요도 없는 겁니다 무슨 뭐 당과 당대표를 대화하는 겸손한 리더십 이런 거 아무 써잘데기 없는 겁니다 겸손하든 그만하든 관계없고 두 사람은 이미 뭡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한동훈 대표가 여당의 공세에 맞받아치는 장면을 보면 마치 법정에서 검사와 변호사가 다투는 것을 연상하는데 한동훈 대표는 기다렸다는 듯이 잽싸게 받아친다 20년간 검사했으니까 검사다운 모습을 버리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의 새로운 눈높이는 당정의 서로 균열하지 않고 같이 힘을 합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켜내는 것이다 유난히 갈등하면 결국 이재명 씨를 도와주는 보수의 반역자들 뿐인 것이다 대한민국 정체성은 지킬 수 없게 됐지 않습니까 너무나 뼈아픈 이야기지만 두 사람이 선거를 포기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넘어간 겁니다 두 사람이 선거를 포기하는 순간 윤 대통령 핫바지 이런 대통령이 된 겁니다 실진력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여러분들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불편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게 여러분 사실이고 진실인 겁니다 김대중 주필께서 굉장히 비겁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미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4월 10일 총선으로 이미 끝났다 이야기죠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세상 만사에 다 타이밍이 있지 않습니까 때를 놓치게 되면 그러면 잃어버린 실질을 찾기가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거 지금 조금 이따 소개하겠지만 베네수엘라 보시기 바랍니다 못 빠져나옵니다 선거가 이제 여러분들 제도가 완전히 권력을 잡은 사람 쪽에 유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출구조사가 어떻든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여러분들 야당을 지지했던 관계없이 선거는 그냥 결과를 만들어서 발표하니까 물론 방송 보시는 분들 불편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 누가 여러분들 하겠습니까 당신들 끝났다고 이렇게 누가 하겠습니까 들어도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하고 나서 여러분들 당할 때는 그때는 이미 소용이 없는 겁니다 지금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열심히 노력했지 않습니까 선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다 무산되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다 헛소리인 겁니다 그래서 방송 준비하는지 좀 애를 먹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헛소리들만 다 하니까 하도 헛소리들만 다 하니까 방송 소재를 잡기가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공박사님 좌파입니까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되고 좌파 우파는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떻든 나라가 다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가지고 내가 알 때까지 아버지 어머니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